아 서유을한테 칼이 써야 된다 어 자 올리니 밀리 카타나 이 차가운데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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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처치 좀비 처치 서유리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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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구다 빨리 차네 역시 굶이 빨리 차기로 유명한 사기꾼 아이가 아 그래 팀아 제일 빨리 차네 집에 아이템 없나?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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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더러운 군대 이 새끼 엇 엇 왜 아이템이 없노 왜 거짓새끼 공격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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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치 바까나가면 한가 이거 열는 순간 전부 전부 무관이대 아씨 바까나 아 바까나 바까나 이거 벙커네 벙커 벙커들이 이렇게 둥기들이 많아 이 집이 뭐하냐 여기 둥기들하고 훔쳐서 문방하려고? 이 집을